우리 까브리아 공주, 뭘 보고 있니? 아, 지키리우스구나. 근데 뒤로 열심히 뭘 밀고 있는 거 같죠? 뭘 밀고 있는 걸까요? 아, 유치원 갔다가 뛰어오기 힘들다고. 방송 시간 좀 뒤로 밀어 달라고 하네요. 더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까브리아도 신이 났어요. 아하, 지키리우스, 뒤로 밀어줄 테니 걱정 말아요. 2015년 새해, 위키가 조금 미뤄진 4시 10분에 찾아갑니다. 쭝! 2015년에도 위키!